드디어 11월 13일 다음주 월요일 실시간 매매방송 복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작년에는 좀 운이 좋아서 해외소물로 14억 정도 수익을 냈었지만 올해는 5월 30일에 제가 업로드했던 손실 인증과 더불어서 현재 5억 3천만원 정도 손실 중입니다 이번 방송 복귀는 12월까지 손실을 메꾸고 내년에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봐요 안녕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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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요